안녕하세요 김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무섭고요 두렵습니다 정글에 가면요 정글에 가서 바나나를 먹어보고 싶습니다 열대 과일 정글에 갈 때 필요한 거예요 휴대폰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비상식량 초콜릿 칼이나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 가기 전에 와 후 에이 두대 약합니다 추위에도 굉장히 추워지면 몸이 간지러워지는 스타일이고 뭔가 두드러기가 나고요 엄청 줌에 그리고 더우면 땀이 많이 납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네 윈도우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정글의 법칙에 나옵니다 정글에 갔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되고 가서 저의 리얼한 모습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재미있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누나 정말로 예뻐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필요해 모든 걸 다 이기엔 김기만두 김치만두 갈비만두 최애만두 갈비만두